안녕하세요. 여러분. 컨셉입니다. JYT 오늘 제가 급하게 차 안에서 촬영을 합니다. 오늘 촬영 때문에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급하게 레이에 대해서 소식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차 안에서 촬영하는 점 양해를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 드디어 기아 레이 전기차 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사전에 정보를 좀 드릴 때 원래 그 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V2L이라든가 이제 모든 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V2L에 빠졌어요. 어 그 제가 이거는 실제로 그 V2L 꼽혀있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왜 옵션에서 이걸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대기아가 모든 전기차들이 니로까지도 V2L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하도 전기차에도 V2L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왜 안 들어갔는지는 어 지금 현재 조사님에게 좀 여쭤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 레이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4인승이고요. 라이트라는 옵션이 있고 2775만원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보조금을 아직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 전기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고요. 35.2kWh. 그 다음에 뭐 회생제동이라든가 뭐 전부 다 있고요. 에어백은 6개가 들어가고 네 뭐 안전에 대한 거는 거의 다 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라이트에는 이제 14인치 휠 타이어가 기본이고요. 제일 낮은 옵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키가 이제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옛날에는 이제 깡통모델은 레이 같은 경우는 키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 스타트 버튼이 이제는 기본 품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포트 에너 버튼은 이제 내비게이션 네. 이것도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가 있습니다. 에어 같은 경우는 2955만원 네. 이 라이트의 기본 품목은 전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죠. 네. 반자율 주행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외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지금 옵션 선택 품목에 옵션 선택 품목에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타일 컴포트 1,2 드라이브 와이즈 1,2 이렇게 있습니다. 어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트 옵션에는 옵션이고요. 25만원 추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같은 경우는 지금 60만원을 추가해야 되요. 라이트에는. 네. 에어 같은 경우는 50만원이고요. 컴포트는 이제 라이트는 70만원. 근데 하지만 에어 같은 경우는 기본 품목. 컴포트는 이제 뭐 똑같이 동일하게 45만원이고요. 드라이브 와이즈가 라이트는 65만원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품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타일에는 라이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프로젝션 헤드램프. 네.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LED 이어 콤브레이션 헤드램프. LED 보존제 등.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노란색 전구 같아요. LED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노란색 전구인데 이제 헤드램프가 LED 주간 주행등 DRL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컴포트 원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조가죽 시트. 네. 뭐 낙파가죽이라든가 그런 건 안 들어가죠. 경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앞좌석 열선 시트, 운전석 송부 시트, 운전석 풀 폴딩 시트,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 장치, 운전석 실트베트 높이 조절 장치, 운전석 실트베트 높이 조절 장치. 이건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 이게 뭐한 게. 보니까 지금 캐스퍼랑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캐스퍼랑 동일하게 운전석만 열선과 통풍이 된다. 네. 나머지 시트는 열선이 되지만 통풍은 안 되고 운전석만 통풍이 된다. 캐스퍼도 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드라이브 와이즈는 이제 안전에 대한 거라다 보니까 이제 원, 투로 나눴는데 드라이브 와이즈 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 네. 크루즈 컨트롤만 되고요. 그 다음에 차로 유지. 차로 유지는 해줍니다. 차선 이탈 방지를 보조를 해주는 시스템.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투 같은 경우는 후축방 후진할 때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 그 다음에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 안전 하차 경고 시스템. 그게 뭐냐면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뭐 차가 갑니다. 갑자기 온다거나 뭐 사람이 온다거나 그랬을 때 경고음을 알려줘요. 문이 안 열리고 그러진 않고 경고음을 알려준다. 그 시스템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인승 밴인데 2인승 밴 같은 경우는 라이트는 2745만 원이고요. 에어는 279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서울 기준점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거의 뭐 한 1800, 1900 정도 한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인승 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이 라이트는 273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가 27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인승 밴보다 조금 더 싸죠. 예. 조금 더 싼데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승 밴에는 컴포트2가 옵션이 선택을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 부분에서는 이제 화이트, 그레이, 블랙, 그 다음에 밀키베이지. 밀키베이지가 제일 잘 나가잖아요. 아쿠아 민트, 그 다음에 스모크 블루라는 색깔이 있어요. 약간 블루 색깔빛 나는 거고.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이 인테리어. 그레이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 인테리어가 있고요. 이건 기준과 동일한 것 같네요. 이번에 휠이 좀 바뀌었어요. 네. 14인치 스틸 휠이 뭐냐면은 이제 휠 커버. 휠 커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4인치 알로이 휠. 예. 전부 다 이제 거의 대부분 다 14인치 알로이 휠. 예.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기준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모든 가격을 보면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많이 비싸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비싸진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좋아진 건 맞으니까. 근데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물론 이제 나라가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이제 보조금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보조금을 이제 100%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0% 받게 된다 해도 지금 보조금이 많이 줄은 상태라서 많이 받아봤자 한 500, 600이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1800, 1900 그 정도 한다. 풀옵션 같은 경우는 에어로 만약에 옵션을 선택을 다 했을 때는 이게 가격이 차량 가격이 거의 한 3천만 원 조금 넘거든요. 3천만 원 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2천만 원 초반에 구매를 하는 거죠. 예. 조금 비싸게 나온 건 맞습니다. 자 1회 충전거리가 복합 면비가 지금 205입니다. 205구요. 도심 시내 주행할 때는 233. 예. 그 다음에 고속도로로 주행을 할 때는 171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스튜디오식으로 촬영을 하면서 안내를 좀 해드렸을 때 200 초반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복합 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뱅 같은 경우도 1인승과 2인승도 똑같습니다. 예. 일반 4인승과 똑같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복합 면비가 이제 5.1. 예. 5.1킬로와트. 그 다음에 도심이 이제 6.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4.4.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차 중량이 제일 문제인데 공차 중량이 지금 일반 전기차 일반 4인승 같은 경우는 1295구요. 그 다음에 1인승과 2인승 뱅 같은 경우는 129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볍긴 하죠. 가볍긴 한데 아무래도 배터리 무게 때문에 일반 레이요하고는 무게가 차이가 조금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좀 도심에서 233이라 이 차 갖다가 도심에서 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일상생활 회사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그런 걸 사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233 이게 좀 확실히 좀 적긴 하네요. 예. 적긴 해요. 이게 조금만 더 한 200 중반이나 200 후반대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고속도로로 간다 하면은 거의 200 초반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200 초반이면은 못해도 강원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가다가 한번 충전을 해야겠지만 한 번 정도만 충전을 해도 강원도를 갔다가 뭐 주행을 했다가 다시 또 복귀하면서 또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차의 사이즈에 맞춰서 배터리 용량을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한 번은 지금 이제 지금에서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한 번은 제가 이제 2피트에서 충전을 하다가 레이 전기차 테스트카가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충전을 꼽을 때 분명히 배터리 용량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테스터 분이 오셔서 도어를 여시면서 계기판을 제가 살짝 봤어요. 보였어요. 계기판이. 내가 우측에 이제 우측에 그 차가 있다 보니까 근데 주행가는 걸 보니까 보였습니다. 주행하는 걸 보였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했어요. 아 설마 저건 아니겠지. 설마 저건 아니겠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어디 쪽에서 제가 레이 전기차 테스트카를 봤을 때 이 V2L이 꼽혀 있더라고요. V2L의 앞부분이 꼽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AC 충전 그게 꼽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V2L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 V2L이 들어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V2L은 빠졌습니다. 이 차가 만약에 나온다 하면 제가 갖고 있는 V2L 지금 타고 있는 EV9 제 차 갖다가 V2L 한번 꼽게 되면 작동이 안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레이 전기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옵션적인 부분은 가격표를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왜 많냐면 그만큼 옵션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다. 기존 모델보다는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많이 좀 진보가 된 모델이긴 한데 기존의 레이하고는 디자인이 다른 점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충전구가 이 엠블럼으로 기아의 로고를 눌러서 열어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전면부에 있죠. 네 전면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V2L을 꼽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실내 V2L도 좀 넣었으면 조금 아쉬운 감이 좀 들었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들 빠르면 다음 달 레이의 차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내 주행만 하시는 분들 짧은 거리만 주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가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 네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기판도 굉장히 풀 LED로 LCD로 이렇게 단정이 바뀌면서 10.25인치 컬러 TFT 네 LCD로 바뀌었거든요. 캐스퍼랑 똑같은 네 똑같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되어있다. 왜 이제 카니발이나 그러셔서 보시면 계기판이 이제 막 비가 오면 비도 나오게끔 하고 8월 24일 내일이죠. 네 내일부터 진행을 하고 본격 양산은 이제 9월달에 생산을 약 한 300대 정도 한다고 합니다. 시승차 들수는 제외를 하고 9월달 생산을 약 한 300대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차의 전기차가 최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레이가 전에 전기차가 나왔지만 이제 전기차는 잊어버리시고 지금 이제 나오는 이 시기에 경차 전기차가 이제 최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좀 짧은 주행가는 거리라든가 업무용으로 짧은 거리를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제일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레이 가격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조금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야 요즘 전기차 충전하기도 힘든데 차라리 이 가격이면 내연기관 사지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도 이제 또 이제 고유가 시사다 보니까 참고를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 seven here. 힉 힉 힉 힉 힉 힉